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분정립 판변TV의 박반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상표 등록의 보호막 폐지 사건 선고일은 2021년 3월 1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53444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유지는 다음과 같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 금지 사건이고요. 원고는 등록 상표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상표권을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는 데이터 팩토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원고의 상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거죠. 상고를 했는데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상고가 기각되면서 판례가 변경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사실과는 이렇습니다. 원고는 2014년 9월 5일에 이 모양의 데이터 팩토리라는 상표를 등록 출원합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18일에 상표 등록을 받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데이터 팩토리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2015년 12월에 1년 뒤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 팩토리라는 자기 회사 이름을 가지고 데이터 복구 전문업체 데이터 팩토리, 영어로 데이터 팩토리, 한글로 데이터 팩토리 이런 것들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원고가 2016년 6월 13일 날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지금 나는 데이터 팩토리를 상표로 등록을 했는데 너는 등록 없이 내 등록을 침해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침해 금지해달라 이렇게 소속을 제기하죠. 그리고 나니까 피고가 2016년 8월 10일 날 데이터 팩토리라는 상표를 등록을 합니다. 지금 원고의 상표는 영어로 데이터 팩토리고 피고는 한글로 데이터 팩토리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2017년 8월 8일 날 상표 등록을 받습니다. 이게 사실관계의 내용이죠. 문제는 뭐냐? 피고가 사용 표장을 했는데 이게 첫 번째는 피고의 상표가, 데이터 팩토리, 영어 데이터 팩토리 이런 것들이 원고가 등록한 상표 등록, 등록한 데이터 팩토리를 침해했느냐가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 쟁점이 이 판례의 가장 큰 내용인데 피고의 등록 상표, 피고가 나중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 등록한 것이 등록한 다음부터는 적어도 어쨌든 등록 상표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원고에 의해서든 누구에 의해서든 이게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침해가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등록은 됐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두 번째 등록한 이유는 2015년 12월 18일, 17년 8월 7일 날, 8월 8일 날 등록이 됐으니까 2017년 8월 7일까지만 침해 오고 그 이후부터는 아직 침해가 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 판례는 어쨌든 후 등록이 된 상태라면 전 상표에 침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기존의 판례였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첫 번째 쟁점인 피고의 사용표장은 원고의 등록 상표가 유사하니까 침해 맞다. 두 번째, 후 출원자가 두 번째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사하다면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다 선출원 상표에 침해가 된다. 그러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고 폐기합니다. 그러니까 피고의 상표를 침해한 사람이 자기 상표를 뒤늦게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침해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무효가 되는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전부 다 쭉 침해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사용하지 않지 않는 한 이게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바꾼 거라는 것입니다. 이 판례를 특별히 부른 이유는 피고는 기존 판례에 따라 소재기를 당한 다음에 후 출원을 했습니다. 기존 판례가 그렇게 됐었으니까 그런데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나온 판결은 후 출원을 해도 출원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의 동석교를 침해한 게 맞다라는 것이고 이 판례가 특이한 점은 특허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바꾼 판결을 한 겁니다. 했는데 그거를 대법원이 너네가 우리가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한 특허법원 판단이 맞다라고 하면서 상고 기각하고 대법원 판례를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가지고 올렸을 때 대법원이 우리가 미처 못 봤지만 네 말이 맞아 라고 해가지고 상고 기각을 하면서 판례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변호사는 어떤 소송이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할 것이 아니고 그 대법원 판례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 판례와 다른 주장을 해가지고 원심으로부터 받아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원심이 받아주면 대법원에서 확인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가 자기 대법원 판례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판례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도 간혹 해야 된다는 것을 이 판례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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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